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사용하는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실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런 것이 궁금해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모델을 만드는 것은 매우 비슷한 작업입니다. 아주 많은 데이터를 많이 반복할수록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거든요. 한 번 만들어진 모델은 정말 값비싼 작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할 때마다 학습시키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실에서는 모델을 만드는 페이지와 모델을 사용하는 페이지가 다르겠죠. 또는 모델은 노드.js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웹브라우저 밖에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을 어딘가에 보관해야겠죠. 보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노드.js라면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라면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파일을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로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로컬 스토리지나 인덱시드 DB와 같은 곳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어딘가에 보관하면 모델을 어딘가에 보관하면 다른 웹페이지에서 보관된 모델을 읽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을 저장하고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텐서플로우저를 어떻게 현실에 작용할지에 대한 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텐서플로우저를 오셔서 모델 저장 및 로드라고 하는 파트로 들어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장 부분이 일단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드하는 방법이 나와요. 일단 저장부터 살펴보면 일단 로컬 저장소, 로컬 스토리지라는 곳에 저장할 수 있고 인덱시드 DB에 저장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업로드도 할 수 있고 노드.js의 경우에는 파일에다가 직접 적을 수도 있다. 라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텐서플로우저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확도 측정해서 사용했던 예제인 6.html 파일을 복사해서 8.save.html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만든 예제예요. 이 예제에서 모델에 대한 피팅 작업이 끝나고 났을 때 모델을 다운로드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세이브 방법 중에 파일 다운로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데 이때의 모델의 이름은 레몬으로 할게요. 그리고 앞에 await는 현재 저의 코드에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야 돼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학습이 시작이 되죠. 학습이 끝나면 파일의 다운로드가 시작되는데 이때 여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레몬 제이슨 파일과 레몬 웨이츠 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바로 저 파일 안에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 다른 말로는 판단력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 파일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그 판단력을 읽어서 우리가 여러가지 결정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브라우저 상의 저장 공간에 저장하실 수 있어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면 페이지가 리로드 되거나 또는 다른 웹페이지에서도 같은 도메인이라면 우리가 저장한 모델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이리로 와서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대신에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코드를 넣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레몬으로 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탭으로 가서 스토리지를 로컬 스토리지를 선택한 다음에 리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학습이 되고 학습이 끝나면 로컬 스토리지에 이러한 모델 정보들이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리로드를 해서 다시 접속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와도 살아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델을 로드해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여기 있는 파일.save.html 파일을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파일.load.html이라고 파일의 이름을 바꿨고요. 여기 있는 코드는 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텐서플로우.js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코드는 필요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우리 매뉴얼에 보면 모델 로드 파트에 보면 로드 레이어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 보이시죠. 저걸 카피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에 붙여넣기 하는데 여기 있는 await는 지금으로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문법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방식 대신에 then 그리고 여기다 펑션을 주면 저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죠. 그때 인자로 모델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했던 모델은 이름이 레몬이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레몬이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모델의 로딩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모델을 이용해서 프리릭트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때에 텐서로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이라고 하는 입력 값을 줬을 때 그것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콘솔을 열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20을 줬을 때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한 레몬에게 물어봐서 39.5745를 출력한 것이죠. 어때요? 가능성이 느껴지시죠? 완전 대박이죠? 또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HTTP 또는 HTTPS를 이용해서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로드해서 그 로딩이 끝나면 그 모델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을 저장하고 그것을 읽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